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14분쯤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현장에는 자매인 6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고 아파트 안에서는 어머니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집 안에서 자매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고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